서울경찰청은 공유자전거 따릉이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집단폭주행위를 일삼았던 자칭 따릉이폭주족연맹관리자 고등학생 A군을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. 따포견은 그동안 공유자전거를 이용해 도로와 인도에서 폭주행위를 한 영상을 올리고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성수구간에서 정모를 예고했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따포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게시물이 모두 내려가고 제가 한 짓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.